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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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대통령은 자고만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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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set이 자고만해! ccccccccch 자고만해! 여자도 많아! 아멘 아멘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었습니다. 자유우파총연합 등 30여 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4.15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삭발식을 열었습니다. 자유우파총연합 조영건 공동대표는 공동성명서와 삭발한 머리카락, 4.15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담긴 USB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